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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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올라가자 저 차 한 대 들어왔네 뭔참지 나 이쪽으로 팠단 말이다 이리로 오자 이리로 오자 이리로 오자 이리로 오자 소리가 안들리는거 보다 안하는거같은데 이리로 오자 이마도 저 귓말이 있는데 이리로 깃발 꽂아난대로 쭉 온다 여기가 봐라 소리 들리네 하고있네 지금 깃발 꽂았는데 깃발 꽂았는데 작업 다 하잖아 그냥 고추거리에 깃발 꽂나 깃발 꽂아날리네 다음날 전부 펜 aliment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